안녕하세요. 저는 학제적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신혜라고 합니다. 수구하는 시청각적 감각은 흥분하여 터져버릴 듯한 과장된 자기 도취적 주류 문화를 극적으로 대조되는 어떤 고요히 흘리는 장인의 땀 내가 원하는 감각을 수용하지만 동시에 거부하는 것 기존 작품 해상도의 인계치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시도면서 이를 통해 관객에게 오감과 실감을 전달해 보는 기회 기술이 주는 압도적 이질감과 적대적이지 않지만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과 같은 폭력적 아름다운 그것의 합을 상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